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꽃이 멈췄어요. 어디? 여기 꽃이 나왔잖아요. 아 그게 꽃이에요? 아니 아직 살짝 피지는 않은데. 아 잎사귀인 줄 알았어. 꽃이 그게 나와서 노란 꽃이 피해야 해요. 빨간 꽃이 피면 어떤 싼 거 있잖아요. 전혀 길자로 피는 거. 저런 거. 어머 그러면 이렇게 피고 나서 이제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? 지고 난.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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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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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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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